오늘은 신장과 방광질환에 쓰이는 접시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시꽃은 옆으로 퍼진 큰 꽃의 모습을 접시에 비유해서 이름이 붙게 되었고, 역사가 오래된 꽃으로 전국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촉규자와 단호금, 덕도와 접중화 등의 여러 이름이 있고, 6월부터 흰색과 진홍색 흑갈색으로 꽃이 피게 됩니다. 꽃과 종자 뿌리를 주된 약으로 쓰고, 잎과 줄기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꽃은 여름에 따서 차로 운용하거나 산재로 쓰기도 하며, 맛이 쓰고 성질이 평안 편입니다. 뿌리는 맛이 달고 성질은 몹시 차가우며, 폐와 심신장 및 방광에 작용됩니다. 동의보감에서 접시꽃은 여성의 대아증과 자궁염으로 인해 고름이 섞인 피가 나오거나 해로운 것을 없애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시켜 수중과 생리통을 없애는 데 좋다고 하였으며, 혀를 순환시키고 열독을 잘 없애줍니다. 현대의학에서 꽃 추출물은 허바신 성분이 혈행을 촉진하고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하며,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방광조직 점막에 염증이 나타나는 방광염과 신장염, 전립선 등의 빈요계의 효과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방광에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빈요나 과민성 방광, 요실금 등의 방광자극 증상 및 배뇨통을 호소하는 염증성 질환을 감소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방광질환은 주로 여성들에게 잘 발생하게 되는데 여성빈요기계 구조 때문에 상행성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오줌이 섞이거나 갑작스런 요일을 느껴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과 뭉친 결석 덩어리를 줄이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대소변이 잘 통하지 않으면서 팽창감으로 참기가 몹시 어려운 증상에는 접시꽃 37g과 사양 1.9g을 큰 컵으로 한 컵을 넣고 달인 후 하루 2-3회씩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뿌리는 50g에 물 1200ml 넣고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에 두 번에 걸쳐 복용합니다. 그리고 촉기환은 성교에 의해 감염되는 임병과 백대아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데 대아증은 여성 질분비물에서 냉이 많을 경우에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이고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백대아는 탁하며 휘거나 노란색의 질분비물로 일반적으로 여성호르몬 불균형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자궁경부염증과 세균성 질염, 위축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임질 등의 다양한 병증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증상으로는 기분 나쁜 냄새와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며 때로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백대아 증상과 출혈 및 질염에는 접시꽃을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후 5에서 10g을 물에 달여 복용하거나 가루로 빻아서 한 스푼씩 먹기도 합니다. 줄기와 잎은 25g을 쓰고 물 1200ml를 붓고 반양이 되게 달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소변을 잘 못보는 증상에 쓰고 자궁출혈과 생리불순 토혈에 용용됩니다. 방관결석에는 씨를 후라이팬에 볶은 다음 가루내어 하루 두 스푼씩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되고 꽃차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접시꽃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장기 복용은 삼가하시는 게 좋으며 몸이 허약하고 냉증이 심한 분은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가 복용하면 분만을 촉진해서 유산을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체질과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